안녕하세요. 패턴 영어 14 말하기 시험 2차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죠. what would you like to say?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would you like 하면 너는 원하니? 너는 뭐하고 싶니? 할 때 뭐 한다고? would you like?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마시고 싶으세요?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hat would you like to have? what would you like to eat? 해도 되고요. what would you like to have? what would you like to have? 계속. 오케이. 누구랑 가고 싶으세요? who would you like to go with? who would you like to go with? 어디 가고 싶으세요? 오케이. where would you like to go? 어디 가고 싶으세요? where would you like to go? 오케이. 다음. 오케이. 어떻게 계산하고 싶으세요? how would you like to pay the bill? 오케이. 다음. drink. have.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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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with. go with.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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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pay. pay. pay the bill. pay. 그 다음에 시험 쳤던 것 중에 틀렸던 것 잠깐 보면요. 무엇을 틀렸죠. 무엇이 뭐예요? what이죠. what은 what. 이렇게 생겼죠. 내일 시험은 틀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숙제는 마찬가지. 의미 제시. 한글보고 영어말 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쓰기 시험에서 틀렸던 것 틀리지 않도록 연습하시고요. 쓰기 시험 1차 준비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모 ор primary context에 있는 단어. seniors. So você can see that when you say that. 그 다음인데요. Kathryn YouTube,Formineiquer David hitTames. Yes. estate. лет masyerorde, ikumsu sindという. There is our new covenant. We love you. 쿨 이번 쿨 리프 리프 터널 던이라고 해야죠? 터널 던이라고 해야죠? 터널 던 터널 던 터널 던 터널 던 터널 electrõ 터널 에이블 에이블 여기 생각해 볼까 뭐지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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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돼서 네 뭐지? 자, 그리고 그리고 음 음 그래서 얘는 뭐였더라 음 음 음 음 읽어야죠 읽어 네, 여기서 음 아 아 음 음 음 음 뭐라고, 음 음 음 음 음 음 히이 richer 히이 히이처 자 음 주어 돌려 음 여기서 아니요. quiet smart before take a trip you're out wait 충분히 잘 안나게 잘 안나게 잘 안나 그리고 잘 안나게 잘 안나게 잘 안나게 잘 안나게 잘 안나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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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5 5 5 그러면 얘가 맞혔었고 얘가 맞혔었고 얘가 맞혔었으니까 1만 남았네 뭐였더라 알 수 있네. Very good 오케이. 그렇다면 다음 과정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그렇죠 same as autumn same as autumn same을 틀렸었어요 same such as 아닙니다 똑같은 same 다른 이란 말은 different 반대말 서로 다른 different 똑같은 same 가을은 가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same as autumn fall is the same as autumn 오케이. 여기서 fall is the season oh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okay 가을은 계절입니다 fall is the season 어디에 있는 summer and winter very good fall is the season between summer and winter okay 그래서 날씨가 점점 더 시원해지고 그리고 나뭇잎들은 예쁜 색깔로 바뀝니다 언제 가을에요 날씨가 점점 더 시원해진대요 음 날씨가 점점 더 시원해진대요 고랭이다 할 때 더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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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러 날씨가 점점 더 더웨들 안만 길어봤죠 20초 그러면 더웨들 더웨들 턴즈 더웨들 겟 쿨러 이러면 되겠네요 더웨들 겟 스포일러 그치. 그치. 뭐한다? 털난다. 했을까 말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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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잎들이네, 그쵸? 앞만 길어봤자... 어떨 때 이 시고 어떨 때 데이죠? 그치. 선생님 루치 보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뭐야, 그 레이브스... 뭐예요? 물었는데... 내가 이지라고 대답했더니 틀린 것 같아요. 대이라고 대답했더니 틀린 것 같아요. 이지라고 대답하면 되고, 그런 건가요? 저 레이브즈 저 레이브즈는 나뭇잎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로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로게 얘기하는 거면, 이실까요? 데일까요? 네, 데일. 그렇죠 여기에서 쓰면 안되는군요. 리비스톤 프리디컬러즈 한 번 더 해볼까? 들어봅시다. 뭐라고요? 더 비키스톤 프리디컬러즈 언제? 오케이 그래서 더 웨더 이제 쓸 줄 알아야 돼요. 소만큼 오한게 되는군요. 더 웨더가 뭐한다? 더 웨더가 날씨 둘이에요. 날씨에요. 조금 이해나 안 만기러 왔자 그러니까 하다시 에스틱이 되겠죠. 더 서늘한 풀러. 이게 오케이 뭐라구요? 그리고 아ンド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방법 말고 미래의 사람들을 봐서 계속 볼 수 있어. 좀 오랫지, 뭐뭐 할지도 몰라. 메이비, 할 수 있는, 메이비, 아까 제일 많이 틀렸던 거, 메이비, 에이보 투, 메이비, 에이보 투, 걷다. 워크, 어디서, 온, 워스. 뭐라구요? 그래서, 그래서, 인 더 퓨처, 낫 더 패스트, 피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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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비, 에이보 투 워크 어디서, 온, 마을스. 아, 뭐라구요? 에이보 투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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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했구요. 다음번 부터, 계속,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뭐 안 꺼내놔도 되요. 오케이, 퓨처가 뭐였어요? 특징이죠. 법은 뭐다? 퓨처다. 버브라는 것은 퓨처다. 누구의? 어브 튤립 앤 릴리 플랜츠. 어, 뭐가 뭐 드세요? 뭐뭐의? 튤립과 릴리 플랜츠의 피처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그치? 오우. 그거는 오우. 백합 플랜츠의 뜻은? 그렇죠. 식물들이 피처 그렇죠. 어브 이즈 피처. 그거는 특징이에요. 어브. 이즈 어브. 피처 어브. 그리고 어브 이즈 피처. 어브 이즈 피처. 구글은 특징입니다. 어브 이즈 피처. 어브 이즈 피처. 바로 익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뿌리가 동글동글한 녀석들은 누구랑 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퓨리밤 다음에 릴리. 백합이. 그렇습니까? 오케이. 구글은 특징입니다. 어브 이즈 어. 엔 sequins 피처 part is a 아 Buddy tipiej 이 앱 Apart is a feature. 템 первых 날씨 후에 Que 애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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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볼까요? 어떻게 끝났어? 몸은 좀 괜찮아? 공부했어? 유튜브 보고 했어? 응 응 자 이게 이렇게 됐다니까 이런 일은 우리말에 안일어난다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무슨 뜻일거같아요 응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오케이 얘 무슨 뜻인데 어디로 갔다구? 어떤 시고 뒤로 갔다구 우리말엔 이런 일이 절대 안일어난다구 그래서 얘 부터 얘기한다고 얘가 한 덩어리인데 방 안에 있는 더 보이는 이즈 마이 브라더다. 나의 남자 형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한글로 쓰면 그 방 안에 있는 더 보이는 이즈 마이 브라더 나의 남자 브라더 이즈이다. 가르쳐줬어요. 이게 뭔지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면 a lot to do가 뭐죠? A lot to do. To do. To do. To do. To do. 하기 위한 해야할 같은 뜻이죠 네번째는 뭐? 뭐? 해서 해서 위한 해야할 그럼 Allowed가 뭐겠어요? 해야할 많은 일 해야할 많은 일 Allowed 해야할 많은 일 해야할 많은 걸 Allowed to do 그러면 이건 뭘까? Something to eat I need something to eat 얘는 먹다였죠? 얘는 먹기 위한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아직 잘 먹으네요 알겠어 천천히 읽고 싶다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On a busy day You have a lot to do 바쁜 날에 You have 너는 갖고 있대죠? 뭘 갖고 있대요? A lot to do를 To do 해야 To do를 먼저 써줘야 우리말에서는 To do Allowed OK 이게 뭐였어요? Allowed 이건 뭐였어요? 그럼 to do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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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한다고 요거예요 됐습니까? OK 이게 뭐였더라 바쁜 날에 On a busy day 바쁜 날에 On a busy day 너는 갖고 있다 You have 무엇을 Allowed 그렇지 On a busy day You have a lot to do 바쁜 날에 On a busy day 너는 갖고 있다 You have 무엇을 A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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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Allowed 자 여기도 보면 어떤 시가 뒤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ll feature of All feature of All feature of Tully and Lily clench 의 뜻이 뭐예요? All feature of 백합식물의 극진 뒤에서 하는 동작이 끓였듯이예요 많은 건 해야하리야 해야할 많은 일이야 해야할 많은 일 돌려요? 세각중이야? 머릿속에 막 빨아들이고 있어? OK 바쁜 날 너는 해야할 많다 You have a lot to do You think you have a lot to do 그 다음 꺼 가볼까요?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OK A busy street is full of cars A busy street is full of cars And is not quiet And is not quiet OK 반가방가 인사해야할 부분은 어디있나요? 우와 또 과야 full of가 뭐였더라 OK 뭐로 가득찬 그럼 full of cars 뭐예요? 차로 가득찬 그렇죠 차로 가득찬 무슨 시예요? 어떤 시예요? 그러면 어떤 시 앞에 이즈 붙이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 그러니까 이즈 full of cars 의 뜻은 뭐예요? 차로 가득차 있다 이말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quiet 는 뭐였더라 그러면 이즈 낫 quiet 는 조용하지 않다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다 뭐라고 쓸까 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뭐로 차로 그렇죠 차로 아득 아득 그렇지 조용하지 않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붐비는 도로가 뭐였더라 어 어 비지 스트리트 이즈 풀 어 비지 스트리트 이즈 풀 어 카즈 어 비지 스트리트 이즈 풀 어 카즈 둘이라고 쓸까요? 오케이 붐비는 도로는 차로 가득차 있습니다 어 비지 스트리트 이즈 풀 어 카즈 and is not quiet 어 비지 스트리트 이즈 풀 of cars and is not quiet 오케이 붐비는 도로는 가득차 있습니다 어 어 어 어 비지 비지 스트리트 이즈 full of cars and is not quiet 비지 스트리트 is full of cars and is not quiet 오케이 오케이 뭐였더라 어 비지 스트리트 이즈 full of cars and is not quiet 비지 비지 and is not 뭐야 is not quiet 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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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cars 없네 and is not quiet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너무 어려워 읽고 싶은 얘기나 해요 알겠습니다 뭐였지 어 비지 풀 카즈 is not quiet and is not quiet 비지 is not quiet is not is not quiet is not quiet okay 그 다음 계속했어 다음으로 읽어볼까요 it is smart to plan or prepare to plan or prepare before you start a big project before you start a big project okay okay 방가방가해야 될 것 뭐 smart 뭐였더라 똑똑한 그 다음에 책에 나왔던 뭐랑 계획하다랑 준비하다 둘이 어떤 말 비슷한 말 비슷한 말 before 뭐였더라 okay 그러면 before you start 가 무슨 뜻이죠 무슨 뜻 you가 start 시작하기 전에 네가 시작하기 전에 네 그 다음에 어 big project 뭘까요 큰 프로젝트 그렇죠 일이죠 큰일 중요한 일이죠 프로젝트가 일이란 뜻이죠 과제 숙제 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일이다 일은 스마트하다 오케이 계획하던데 얘 만나서 계획하는 것 됐네요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똑똑한 행동이에요 It is smart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은요 To plan or prepare 언제 Before you start a big project 어 오케이 그래서 시민이 돌린가 본데 뭐라고 쓸까 It is smart It is smart 그쵸 It is smart What 뭐하여 To plan or prepare 뭐하고 싶어요 언제 언제 스타트하기 시작하기 아 여기다가 좀 이상하다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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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똑똑한 일이예요 똑똑한 일이예요 똑똑한 일이예요 똑똑한 일이예요 뭐가요? To plan or prepare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것은 똑똑한 일입니다 It is smart 똑똑하다 It is smart 뭐가요? To plan or prepare It is smart to plan or prepare It is smart to plan or prepare 조심차리시고 지민씨 It is 똑똑한 짓입니다 It is smart 뭐가요? To plan or prepare To plan or prepare 언제? 니가 시작하기 전에 그건 니가 시작하다고요? 니가 시작하기 전에 Before you start 그렇지 Before you start 무엇을? A big project Ok 바로 이대로 오겠습니다 내가 좀 믿어줄래? 똑똑한 짓이네 It is smart It is smart 뭐가요? To plan or prepare 언제요? To plan or prepare Before you start a big project Ok 똑똑한 짓입니다 It is smart 뭐가요? To plan or prepare 언제요? 언제? Before you start a big project Ok 뭐였더라? It is smart to plan or prepare Before you start a big project It is smart 똑똑한 짓입니다 It is smart To plan or prepare 뭐가요? To plan or prepare 언제요? To plan or prepare Before you start a big project 니가 big project 시작하기 전에 니가 big project 시작하기 전에 Start a big project Start a big project 아... 방금기가 왔다갔다 하는데도 떨리네 똑같이 똑같이 해야지 It is smart To plan or prepare Before you start a big project 2 2 2 2 2 2 3 3 3 4 4 5 4 5 5 5 5 이거 좀 어렵네 오늘 했는거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가을은 가을하고 똑같은거에요 가을은 계절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 시원해집니다 날씨가 점점 더 시원해서 unnel come to sleep 오케이 그 다음에 과거 말고 미래 신빈이가 다 됐으니까 before. before.. I was the past.. In the past.. In the future not the past.. Can't know that. beautiful.. I don't know& wait a lot to do with me andelех maybeぐ.. maybe will add more Maybe able to Maybe able to 너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Maybe able to Walk 걸을 때는 화성 속에 들어가서 걸어요 화성 위에서 걸어요 화성 위에서는 뭐해요 On Mars 뭐해 들어 In the future Not the past In the future Not the past 여기까지네요 People may be able to walk 사람들이 걸을지도 몰라 People may be able to walk People may be able to walk 어디서 On Mars 그 다음에 궁금은 특징입니다 Above is a feature of Tulip and Lily plants 자 뭐라구요 그 다음에 바쁜 날에 On a busy day 바쁜 날에 넌 갖고 있다 무엇을 무엇을 그치 A lot to do On a busy day You have a lot to do 옛날 생각나죠? 그 다음 바쁜 도로는 A busy street Is Full of cars Full of cars 그렇죠 바쁜 도로는 차로 가득합니다 A busy street Is Full of cars And Is Not Quiet Okay Okay 여기까지 Don't Have Hav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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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What What About How How Why 안녕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아 기다려. 몸이 안 좋아한데. 안녕히 계세요. 응? 응. 머리가 아파서 안 돼. 괜찮아 이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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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네.